그냥 와 괜찮아. 왜 하필 둘이야? 안녕하세요. 에이소의 제이홀입니다. 이 사이에 처음 오신 거예요. 우와! 진짜 거짓말 진짜 많이 찍어.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가능해요. 우리도 좋아요. 진짜 처음 오신 거 같아요. 너무 예쁜 거예요. 거기에 나가지고 자리되는데 막 기다림의 연습이죠. 바라만 봐도 좋아요. 와 나 닮았네요. 감사합니다. 또 만나요. 닮았어요? 와 나... 아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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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리이이홀, 리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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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도 고민따윙게라운 느낌 가는 대로 리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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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많은 마 마 웨이 나 완전 쎄 나 완전 쎄 10만원 10만원 하나 둘 셋 10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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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내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많은 에너지를 받았고 여러분들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! 에비스들이 저희의 용기예요 가剛 뭔가 오랜만에 만났듯? 오랜만에 안 만났듯 했는데 되게 설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정신 사나워 영원히 말은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처음이니까 이니까 앞으로 에이재 여러분 시작해요 너무 무서워 정말 아 저도 아 정말 정말 오늘 저녁한 쇼을 만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에이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재 에이재 에이재와의 행복한 시간 끝 안녕 화이팅 안녕 안녕 아 아 아 아 아 아